그거 아니야 그거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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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요 아니 너 어떻게 알아? 나는 치타라는 순하고 와성이랑 프로그램을 앉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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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둘이 이제 뒤죽었어 둘이 이제 얌전해졌잖아 나 근데 지금 오빠 지금 저 살짝 기가 사는 기분이에요. 언니는 왔어? 죽였어 너? 벌써 무서워. 약간 여기 떨리라 그랬어. 조용히 하네. 아니 아니 아니. 어쩔 수 없어. 예민해요. 아 왔다 왔다. 일단 그러면 우리 배달을 시킬까? 먹으면서. 뭘 먹자고? 눈빛 약간 그랬는데. 공기 중에 세균이 들어있는 거 알지?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때는 나도 강원도에서 놀이터 흙 퍼먹고 막. 나 흙도 안 퍼먹었는데. 형 원주에서 완전 그냥 감자 캐고 이러지 않았어? 야 진짜. 우리 밥 없어. 원래 강원도는 다 감자 하는 거 아니야? 이게 저게 되니까. 둘이 경상도죠 부산. 부산 사람들은 와 회 맨날 먹어요? 그런 줄 알지? 나도. 와 그럼 감자 맨날 먹겠네. 뭐야 이게. 혹시 셋 셋은. 그런 오해 받지 않아요? 와 술 잘 마시겠다 담배 골초겠다. 그냥 끝판왕은 다 우리인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? 그냥 뭐 담배도 피게 생기고 술도 진짜 잘 먹고 남자도 좋아하고 누구도 빼고 막. 진짜 패고 때리고 뭐 다 하는 줄 아는데. 그냥 싸움 잘하고. 그러니까. 근데. 남자들이 놀란다니까요. 따로 만나면. 여리여리? 나는 근데 여리여리 나. 나는 근데 여리여리 나. 아 그래요?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것 같은데. 언니 그럼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언니 그럼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언니 그럼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버스라서. 아무래도 막 무대하고 이러면 좀. 무대나 뮤직비디오나 음악 같은 거는 되게 세니까. 그렇지 당연히 어. 좀 아 기 세겠다 이러는데 막상 또 만나보는데 이게 수도분해. 뭐 학창시절 때. 솔직히 저런 거 있잖아요. 색안경. 아 학창시절 때 뭐. 놀았겠네. 애들 괴롭혔겠네 놀았겠네. 너 대학 나 가지 않았어? 이화 아니야? 이화여대 아니냐. 맞아 이화여대. 이화여대. 2대 나온 여자야? 귀엽다. 귀엽다. 아니 잠깐만 이거는. 세상에 세상에. 인텔리 인텔리 인텔리. 사본대 속해 있어? 네. 파랑이 들었나? 사본대가 뭐야? 선생님 되는. 아니 그러면 나 궁금한 게. 정규 몇 등 정도. 진짜? 잘했을 때. 1등 했어요. 어? 잘했을 때. 3대. 5대. 5대.